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인주라이언스의 또 우리 또 회장님이시고 거기에 또 회장님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또 재무님 재무님도 한번 모셔볼게요 아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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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주라이언스의 재무님이세요 우리 또 김인종 회장님이세요 잘생겼죠? 근데 나보다도 좀 못생겼지? 아이고 대답이 없네 나보다 잘생겼지 자 우리 인주요 저 라이언스 그룹 회장님 자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지금 또 이사위가 있어요 이사위가 있는데 이사위는 지금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지금 가야 돼요 저는 이사위가 아니라 저는 못 가는데 이사위 같은 건 오늘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위가 있어도 지금 그 이사위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로 다시 올 거예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봐서 반갑고요 오늘 그 최영실 단장님이 개업식을 한다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있었는데 안와도 될 것 같아요 다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구요 즐거운 시간 음식 많이 차려줬더라고요 좀 이따서 먹도록 하고 늦게까지는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고 개업식은 즐거워야 되니까 신나게 노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다시 또 우리 인주라이온스의 최고 막내 또 우리 인주라이온스의 신임 우리 막내 또 우리 김태현 김태현 우리 라이온도 지금 같이 와서 같이 또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주라이온스의 김태현 우리 회원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참석해 주셨으니까 이따 같이 와서 같이 와더 같이 하도록 해요 자 우리 저 막내예요 우리 막내 라이온스의 막내 자 그럼 바로 가르쳐주세요 예 일단 이따 오실거죠 네 그래요 이따 뵙겠습니다 예 자 진에 우리 또 우리 또 이쁘니 또 꺼봉이 이쁘니한테 또 하여튼 보세요 나 지금 술먹여야 돼 술먹여야 돼 이쁘니당 이쁘니당 이쁘니당